이거 어떻게 뜨냐? 응? 보리야 푸시 이거 어떻게 떼야돼요? 우와 푸시 다물었어요 우리 보리 보리야 에효과 푸시잠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이게 푸시가 어디서 이렇게 난리났어 이거 어떻게 다 뜨냐 보리야 우와 푸시를 이렇게 어떻게 다 떼 이거를 아 너무 많이 물었어 뜯어야 돼 그래도 밑에도 많이 보리야 밑에도 많이 있어 우와 싫어? 이거 안 뜯어줘 다 뜯어야 돼 손으로 안 뜯어야 돼 안 뜯고 안 뜯어